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재단의 내 귀퉁이 뿔에 발라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아 재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냥을 들일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냥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냥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된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냥의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왁이 드리는 화재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다른 순냥 곧 위임식의 순냥을 들일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냥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배 흔들어 유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재단 위에 있는 번재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냥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재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망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를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랫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랫동안은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려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칠 주야를 회망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빅 1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3장에 걸쳐서 주로 제사를 짐례하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면서 전체를 이끌은 리더의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도 함께 모세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서는 모세가 그의 영적인 제사장의 직무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는 그런 임명식을 거행하는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는 모세가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안수하는데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그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으로서 안수를 받아 임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임명을 받기에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우리가 다 보았는데요. 거기에서 아론은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 지명을 받았을 때 모세가 신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수일 동안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고 또 아론은 그의 원성에 이기지를 못하여서 그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 반대의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의 일이었고 엄청나게 큰 죄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과 관계된 이스라엘 백성 3천명가량을 죽이셨고 또 아론도 죽이시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모세의 간구로 인하여서 아론의 목숨은 부지하게 되었죠. 생각해보면 아론은 평생 이 일을 마음에 새기면서 뉘우치고 자중하며 살아야 마땅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아론이 오늘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구원을 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받았던 그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원수지간이 될 만큼 심각한 상태였고요. 이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고 또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큰 죄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또 화목하게 만드신 것이 구원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경험할수록 이 찬양이 큰 은혜가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찬양이 은혜가 되면 될수록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이었는지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영어 제목으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은혜도 너무나 과분한 은혜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대제사장을 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능히 감당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자격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거룩함이 없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혀주신 것이죠. 그것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입혀주신 제사장의 옷과 같은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에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애봇을 걸쳐 입히고 애봇에 장식 띠를 띠워서 애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애봇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따라서 우리가 항상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잇는 순간 제사장은 타락하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나에게 맞는 권위 그리고 그것에 맞는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게 되겠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여서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으로 부르심받은 모든 성도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심각한 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부르신 것인지 항상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또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4절에서 30절까지는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속죄죄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면서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어지고 화목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화목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이때 특이한 것은 그 화목제를 드릴 때에 순냥의 피를 그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엄지손가락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에 오른쪽이 더 중요하고 좋은 쪽으로 여겨졌기 때문이고요. 귓볼과 손가락, 발가락이 몸의 다 끝부분에 있죠. 그래서 이 온몸의 가장 끝부분에 거룩한 피를 바르면서 온몸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 위해 항상 귀를 성결하게 해야 하고 거룩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서 손이 성결하게 되어야 하고 항상 또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하여서 발을 성결하게 하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23절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말씀하였는데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손으로는 거룩한 행위를 하고 발로 밟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거룩함을 덧립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오늘 전체 제사장 위임의식이 임명식이 전체 7일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이 전체의 과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의식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이 임명식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미대로, 내 생각대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아론도, 그 아들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틀림없이 순종하면서 그 임명식을 진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진행하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8장에 제사장 임명식과 속제제, 번제, 화목제 이 모든 일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이죠.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배 이전에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예배는 제사장이 있어야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을 세우는 이 최초의 순간에 이 8장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야 그 제사장이 세워진다 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전에 우리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예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를 앉아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 이전에 순종을 먼저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화목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순종하고 오라는 말씀 이기도 하죠.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량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부터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만 끝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먼저 순종의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겠는데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은 자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귀를 주시고 거룩한 섬김과 희생과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손을 주시고 우리가 밟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모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는 닫고 내 마음의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은 닫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내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행위 또 섬김과 희생 사랑과 봉사 나눔을 할 수 있는 저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을 하는 곳에 손이 빠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남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그 손가락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손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저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하나님 지저분해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요 낮은 자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힘든 일도 마땅히 감당하는 아버지요 저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발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로 밟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재가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악한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옮기더라도 하나님 거룩함으로 하나님 저희가 무장되어서 우리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 악한 땅에서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 주를 믿는 땅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충만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아버지요 그 현장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36절 말씀에 명령하신 모든 일을 진행하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주 그의 음성이 천둥처럼 들려서 주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요 저의 믿음이 다시금 새롭게 되고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와 관계가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과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 모르고 기도 드리시고 개인기도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경애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천둥처럼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내 소리가 하나님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만이 저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 매사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귀찮고 하나님 어렵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는 아버지요 큰일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저의 마음을 깨뜨리고 마음을 찢어넣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어려운 자들 하나님 아버지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요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오늘 예배를 나오기 전에 하나님 금요 성정집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앞에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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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